자 오늘 또 산행 중입니다 예 오늘은 그 동네에 그 아는 분하고 지인분하고 병풍치를 지금 보러 왔는데 여기가 옛날부터 그 삼이 나오는 자리에요 천마도 뜨믈뜨믄 하나씩 보이던데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지금 보려고 왔는데 올라가는데 이렇게 예 이렇게 이게 오미자 단꿀일 거에요 근데 이렇게 그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무늬를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 무늬는 삼반호 무늬 형태입니다 아주 이쁘네요 그런데 이걸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3이 3구 때 실한 3구 때가 3이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예 3이 맘대로 안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 들어있네요 예 참 이쁘네요 음 아침에 좀 제법 올라왔는데 또 이렇게 3이 이렇게 반겨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좋은 영상이 보이면은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을 보고 그 각굿들 하나 더 봤어요 근데 그 큰 건 안보이고 좀 더더기 이렇게 좀 큰 놈이 덩고 우리 좀 커길래 예 영상을 찍으려다가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음 제법 좀 커서 더더기 상당히 하네요 이 정도면 한 100g 정도 나가겠는데요 예 더더기 옛날에 여기서 참 거의 한 킬로급을 캔 기억이 있어서 와봤는데 예 그 정도는 아니고 예 예 그래도 요즘 더더기 보기가 힘든데 그래서 예 영상에 담습니다 또 주위 한번 보겠습니다 더더기를 좀 보고 이렇게 보다가 이게 죽은 나무 그 끌텍 밑에 이렇게 내 피가 보여요 그런데 바로 옆에 삼굣대 이건 쫑대가 없어요 어디에 좀 삶이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큰 삶들이 안 보이네요 모르겠습니다 삶을 또 뿌리는 봐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또 좋은 영상이 보이면은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아까 그 삼굣대 뇌피 있는 거 그 삶은 한 20년 이상 찍혔는데 약간 황익이었어요 그 삶이 내두가리를 하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 그 소생을 달고 나와가지고 지금 나온 거에요 그 위에 이렇게 하도 좀 미친적어가지고 여 위를 보고 있는데 삶이 이렇게 멋지게 있습니다 이렇게 새뿌리가 나란히 있습니다 와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도 한 15년 전에 제가 온 자리인데 여기도 좀 기억이 나서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삭대가 아주 칠합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토백입니다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심 좀 많이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호라비꽃대가 삼반 호중투 중투는 아니고 삼반 혼대 굉장히 무늬가 화려한 무늬입니다 이것은 다음에도 또 나오는 무늬입니다 야 이게 산이 이렇게 삼도 제가 이렇게 보러 다니지만은 이런 야생화도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참 이런걸 하나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또 좋은 영상이 보이면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행 마치고 이렇게 좀 집에 왔어요 끝에 인사를 못 드려 가지고 제가 지금 그 집에 이렇게 아끼는 도라지술인데요 이걸 보고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지금 찍습니다 오늘 또 즐겁게 선행을 다 마치고 왔고 또 오늘 또 최선을 다 했고 또 산이 좀 오늘은 많이 이뻐해 준 날인갑네요 산을 좀 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영상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터락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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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